1. 아이돌 거의 아이돌이에요 이제 아이돌 됐어 아이돌입니다 반성하세요 여러분들 누구 하나가 정말 갑자기 살이 빠지고 멋있어져야지 자극을 받습니다 네 계속 돌아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운동 3가지를 놓고 3팀이니깐 한 번씩 이렇게 돌게 되겠죠 우리 코치님이 다른데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? 지금 오늘은 다같이 제가 오늘 또 드시고 온 것 같아요 아이고야 자 그러면 우리 코치님 네 뉴트리온 타임 한 번 갈까요? 여러분들 뉴트리온 타임을 먹으면서 힘을 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먹으면서 힘이 난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있어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뉴트리온 타임 뉴트리온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먹겠습니다 내가 이제 보내주는 운동 중에 어떤 운동 저는 다 잘 돼요 다 잘 돼요? 네 네 한 번 그 자세 한 번 볼까요? 스쿼터 자세 한 번 볼까요? 완벽하죠? 자 갑니다 제일 자신 있는 동작 하나 보여주세요 뉴트리온 하나씩 드시면서 좀 우리 보겠습니다 공명성 회원님의 자세를 보겠습니다 뉴트리온을 좀 먹으면서 아이고 이거 떨어진 거는 저기 후후 불어서 먹으면 돼 자 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길어요 길어요? 어 와이드 스쿼트 점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집에 오면